남았기 때문에 이 다시마를 넣고 10분 정도 우려내주고 이제 요번 육수는 끝낼게요 네 요 육수는 냄새가 너무 좋다 좀 그거 있죠 돼지 머리 육삶은 냄새 그런 냄새 자 이제 다시마랑 무는 그냥 버리시면 되고요 저 무를 안 버리고 그냥 같이 조림하면 안 돼요 무가 맛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뽑는 과정을 거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저 육수는 좀 아깝다 그러게 이거 육수로 쓸 거예요 요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요리를 할 거거든요 벨인 줄 알았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요 양파와 대파를 갈색이 날 때까지 볶아줄 거예요 아 카레 할 때처럼?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마토의 신맛을 잡는 이제 첫 번째 키포인트인데요 양파와 대파를 이제 갈색이 날 때까지 볶으면 단맛이 좀 올라오거든요 그걸로 이제 토마토의 신맛을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아 단맛으로 신맛을 잡아주는? 그렇죠 그리고 닭발도 한번 볶을 거거든요 이제 너무 흐물흐물한 닭발보다는 그래도 좀 뜯어먹는 맛이 있는 닭발이 조금 더 저는 맛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볶아서 좀 쫄깃함을 살려줄 거예요 같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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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